대한민국의 마지막 지상파 방송 J.I.B.S.는 어떤 곳일까? 운헤어 싸인이 켜지면 생동감 넘치고 유쾌한 방송 개성 넘치는 제주별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익 프로그램 제작을 선도하며 도내의 곳곳을 찾아가는 J.I.B.S. 내일 아침과 오후 다양한 정보와 음악으로 활기찬 하루를 열어주는 FM 라디오 방송 한 발 빠른 소식 지역 곳곳의 사건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전하며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는 뉴스 첨단 고화진래 방송 송출로 풍경 높은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요 언제나 도민이 위한 방송으로 성장하길 서연이도 응원할게요 제주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제주의 미래를 열어입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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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B.S.